바다 속에는 곤쟁이를 비롯한 플랑크톤이 왕성하게 번식하고 그걸 먹이로 삶는 녀석들이 찾아온다 바다의 떠돌이인 이 해파리는 크기가 고작 콩 한 톨 만한 어린 새끼다 하지만 자라면 동족도 먹는 무서운 포식자로 돌변한다 바다 속에는 마치 외계의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종들도 등장한다 이 살파종들은 몸이 붙은 채 태어났지만 플랑크톤을 먹는 것만큼은 각자 해결한다 전체가 투명한 살파의 몸속에는 소화액이 흐르는 게 보인다 건강하다는 증거다 양껏 배를 채운 녀석들은 대형을 둥글게 바꾼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작은 생물들의 자구책이다 바위 밑에서 하늘거리는 물체가 포착됐다 탐스럽게 달려있는 것은 한치의 알이다 한치는 알을 낳아둘 뿐 부모들이 지키지 않는다 하지만 알집이 워낙 미끄럽고 질겨서 잡아먹히지 않는다 알 속에서 30여일을 지낸 새끼는 드디어 껍질을 뚫고 세상으로 나온다 갓 나온 한치 새끼는 색동옷을 입었다 새끼지만 환경에 따라 몸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본능적으로 위험도 피할 줄 안다 새끼들은 수면 근처에서 살다가 점점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태어난 새끼들이 모두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한치 어미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아 알을 천장에 붙여놓음으로써 최대한 안전하게 부하하도록 한 것이다 바닷속에도 보기 드문 정글이 있다 이것은 감태와 비슷하지만 줄기가 Y자로 갈라진 대황이다 대황숲 그늘 아래의 바위에서 재밌는 생물이 발견됐다 이 녀석은 석회간 갯지렁이 화려해 보이지만 먹이를 잡는 아가미 깃털이다 이것으로 물속에 신선한 산소를 흡수하고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사냥한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만 한 생물의 생존 방식이다 새끼 문어는 조용히 낮잠을 즐긴다 그런데 깊은 잠에 들지는 못한 모양이다 큰 물고기가 지나가자 화들짝 놀라 깨고 그 뒤로도 계속 긴장을 풀지 못한다 작은 생명들의 삶은 어디서나 고달프다 한 마디 크기만 한 마디 크기만 한 마디 크기만 한 마디 크기 지상의 생명들이 고단한 일과를 마무리할 때 밤바다 속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야행성 소라가 활동을 시작했다 소라의 주식은 해조류다 물살이 아무리 강하고 파도가 쳐도 소라는 감태 줄기를 용케도 타고 오른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밤새 만찬을 즐긴다 낮에 활동하는 물고기들은 잠이 들었다 쥐치는 물살에 떠내려갈까 봐 해초에 입을 붙이고 잔다 어떤 쥐치는 바위에 입을 붙이고 단잠에 빠졌다 마치 모기떼처럼 몰려든 것은 동물성 플랑크톤이다 해가 지면 동물성 플랑크톤은 심해를 떠나 위로 올라온다 수면 가까이 떠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동물성 플랑크톤은 날이 밝기 전에 먹이를 먹고 원래 살던 심해로 돌아가야 한다 매일 밤 심해에서 수면까지 먼 거리를 왔다 가는데 작은 몸집을 생각하면 사람이 하루에 두 번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그것은 먹히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았을 때의 이야기다 띠를 이뤄서 먹이를 먹던 살파도 몸이 떨어지면 단독 행동을 한다 오늘 밤엔 먹이가 많아도 너무 많다 입만 벌리면 동물성 플랑크톤이 들어가니 배 터지도록 포식하는 날이다 말미잘이 촉수를 뻗어 춤을 춘다 우아해 보이지만 이것은 위험한 춤이다 말미잘 촉수에는 독침이 있어서 스치는 순간 몸이 마비되면서 걸려든다 혼자 먹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동물성 플랑크톤이다 단잠을 자던 녀석도 만찬에 동참한다 다가오는 플랑크톤을 순간적으로 낚아채는데 대단한 순발력이다 먹이가 넘쳐나니 행복한 밤이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계절은 다시 얼굴을 바꿨다 가을이다 뿔넉지 삿갓 조개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와 꼼짝을 안는다 웬일일까 잠시 후 하얀 우유 같은 물체가 줄줄이 나온다 수컷들의 정자방출이다 때를 맞춰 주변에 있던 수컷들 모두 동참한다 이 정자들은 바다를 떠돌다 다행히 암컷이 동시에 낳은 알을 만나면 2세로 태어날 것이다 바닷속에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기적이다 쥐노레미의 행동이 부산하다 먹잇감을 고르는가 싶더니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다 이번에는 성계한테 관심을 보이더니 갑자기 떼로 달려든다 이맘때 쥐노레미는 닥치는 대로 먹으며 몸을 불린다 곧 다가올 산란과 육아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옆에서 위험을 느낀 말동성계는 정자를 방출하며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다 죽기 전에 자손을 남기려는 마지막 본능이다 성계는 결국 껍데기만 남았다 그런데 1cm도 안 되는 고둥들이 달라붙는다 고둥의 일종인 보리무룩은 사체 냄새를 멀리서도 감지하는 특별한 재주를 가졌다 그런데 오늘은 더 좋은 냄새가 자극을 한다 보리무룩이 찾아낸 것은 버려진 생선 찌꺼기 먹이를 발견하면 떼지어 달려들어 바다에 하이에나라는 별명이 붙었다 내일이면 이 먹이는 흔적도 안 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흔적도 안 남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의 흔적도 안 남을 것이다 우리의 흔적도 안 남을 것이다 그런 것을 한편을 추적한다 예정의 흔적은 안 남을 것이다 그리고 신선시가 치고 생각하는 전화 그리고 그 대로 본 것이다 바다에 겨울이 깊어지면 심해에 살던 손님이 찾아온다. 도루묵이다. 그런데 암초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도루묵들이 이내 돌아선다. 무슨 일일까? 지금은 도루묵의 산란기. 예전에 이곳은 해조류가 우거져 바닥이 안 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한류성 해조류는 사라지고 바위덩어리가 훤히 드러났다. 도루묵은 알을 모자반 줄기에 낳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알을 낳고 붙일 해조류가 없으니 난감한 일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알 낳을 곳이 없으니 일부 도루묵들은 바위 틈 여기저기에 버리듯이 알을 낳았다. 남은 도루묵들이 찾은 대안은 버려진 패통발. 망설이던 이 앙컷은 결국 산도가 다 열려서야 다급히 통발 안으로 들어온다. 어떤 통발은 절박한 도루묵들이 몰려 한가득이다. 알을 낳으러 들어갔다가 모두 갇힌 목숨이 되었다. 통발조차 차지하지 못한 도루묵들은 패그물에 산란했다. 산란기의 전쟁이다. 그런데 알들의 색깔이 제각각이다. 어미의 먹이에 따라 알 색깔이 달라진 것이다. 이제 알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도루묵은 알만 낳을 뿐 지키지 않는다. 불가사리들이 달라붙지만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도루묵 알 껍질이 워낙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이다. 도루묵이 알을 두고 떠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부화할 때까지는 한 달 넘게 고비를 넘겨야 한다. 한겨울 바다에 낯선 물고기가 나타났다. 새끼 청줄돔이다. 열대 어종이 동해안 최북단까지 어떻게 온 것일까? 이런 현상은 이제 낯선 모습이 아니다. 제주바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자리돔은 경상북도 울진 앞바다에 정착한 지 오래다. 모두 수온이 오르면서 생긴 변화다. 하지만 환경은 변했어도 생은 계속된다. 폐그물에 나왔던 도루묵 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낳은 알들이지만 모두 건강하게 자라 꼬물거린다. 밀리미터 생물들의 기적이다. 먼저 낳은 알들은 막을 뚫고 넓은 세상으로 나왔다. 새끼들은 아직 영양주머니를 달고 있지만 2, 3주 지나면 어미 아비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어린 새끼들이 무사히 살아남는다면 따뜻한 봄볕이 들 때쯤 그들의 부모가 왔던 먼 바다로 찾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만나요. 그 다음에 또 만나요!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